문 열어줘? 네 위험해 됐어? 안 됐잖아요 문 열었잖아요 안 됐잖아요 한빈이 아빠한테 말 이쁘게 해야 돼 응 우리 아들 옷 입자 이리 와봐 아빠한테 위험해요 손 다칠 수 있어요 일어서 아빠 바지부터 가려볼까? 응 싫어? 싫어? 왜 싫어? 일어서 일어나 일어서 봐 기다려봐 왜 개구리 됐어 응? 왜 개구리 됐어 개구리 됐어 일로 깡총깡총 해서 와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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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내려와 조심히 내려와 그래 자 차가워 천천히 먹어 차가워 천천히 먹어 이거 더 먹어 응 너 그만 먹고 싶어? 네 더 먹을 거야? 네 그만 먹고 싶어 응 알았어 이거 우유 더 먹어 아빠가 이거 까줄게 응 우유 그만 먹고 싶어? 응 알았어 좋아 아빠 고맙습니다 애지 응 일어서 고맙습니다 여기 있어요 응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우이차 아빠 망고 안 잤어요 안 잤어요 응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볼까요? 응 오늘은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응 궁금해요 가자 응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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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어? 어? 가오 만날 수 있어 가오? 가오? 응 엘리프트 왔어? 아니 아직 안 왔어? 응 아 왔어 왔어? 응 방구 타 여기 자동차 있어요 저기 자동차 있어요? 응 망고 망고 엘리프트 안 무서워? 무서워 응 엘리프트 어디로 가고 있어? 왜 어디 태도하고 있어? 왜 태도하고 있어 엘리프트가 내려가고 있어요 태도하고 있어 응 어 이제 자동차 보인다 어? 자동차? 응 1층에 자동차 있네 저기 저기 있어 어 주차했어 차 주차했어 어 차 주차했어 자 우리 망고 나오세요 자 앞으로 가 자 아빠 따라와 망고 아빠 일로 응 아 나 방기는 뭐 해봐 네 자 선생님 인사하자 네 알아요 한국 대학 학생들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학생들 지루기 할머니집에 가서 밥먹고 할머니랑 같이 밥먹고 딸이 놀자 갑자기 비가 오네 못타 못타? 안쪽으로 들어가 엄마 보면 뭐라고 해야돼? 보고싶었어요 망고는 엄마가 보고싶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프지 마세요 망고는 엄마가 아프면 슬퍼요 엄마가 아프면 슬퍼요 가만 안녕 진짜 진짜 망고 베트남에서 인사 어떻게 해요? 진짜 망고 한국에서 인사 어떻게 해요? 한참 비췄어요 흘렀 자기 몸 괜찮아? 야 어디에 밤에 에어컨 안 켜고 산거야? 아마도 그날 수행자가 몰라 하루 저기